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몸을 좀 잘 챙겨야 될 사도인데 조상병이란 말이야 신병 명을 이어가자 하면 내 집 최씨지만 조상임을 잘 위하고 살아야 돼 상상초월 이벤트 드디어 공개합니다 구독자 45만 달성 기념으로 백종 천도제와 산재를 한꺼번에 국내 최저가 77만 원에 진행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미쳤다고 이 가격에 절대 못해요 운 풀렸어는 원래 쫄딱 망한 채널이었어요 39살에 일하다가 돌아가신 외삼촌 천도제를 했더니 1년 유튜브 수익으로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덕에 외어머니 간병비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낼 수 있었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똥꼬집을 딱 꺾고 법사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죽은 귀신은 공짜밥 안 먹어요 산 사람 믿어서 별 볼일 없으시죠 선님 8월 18일 우리 백준 플러스 산재 지금 예약 폭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네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8월 18일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의 어떤 운세 자체가 지금 별로 썩 좋지가 못해 그러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 암을 운세가 좋다 한들 뭔가를 하시고다 해도 참 조심을 해야 될 때야 지금 우리가 몸이 좋을 때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몸이 나빠가지고 어디 다치고 깨지고 그럴 때 약 발라봐야 이미 늦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내가 조금 괜찮을 때 산신의 운도 받아들이고 조상임을 천도 해가지고 그 운을 내가 좀 미리미리 쌓아 놓는 게 좋아 덕을 쌓아 놓는 게 좋아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주시고 문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백준 플러스 산재까지 같이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8월 18일 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거죠? 오셔도 되고 뭐 거리가 모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안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1년 절규 중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준만큼은 꼭 한 번에 해야 된다 1년에 우리가 백중이나 동지나 이런 행사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참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굉장히 좀 가격들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어렵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같이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이전을 드려서 버터님께 깊은 감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주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남자분이시고요 최씨입니다 네 78년생 4월 5일생입니다 이 집은 조상이나 신을 말하지 않고서는 논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주에 대해서 안 나오겠어 조상의 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신의 덕으로 신의 신의 덕으로 조상의 덕으로 내 명을 이어가고 덕으로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 팔자다 이 말이야 사람의 타고난 명은 하늘에 정해 주지만 이 명을 나라는 사람을 지켜주고 그러는 게 내 집안의 조상의 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은 조상님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고락을 좀 겪을 수가 있어 일명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기만 하도 명이 짧으면 안 좋아 보기 없이 명만 길어도 안 좋아 모든 게 다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 근데 이분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안 좋은 면이 보여 사주상 어떤 면이 안 좋을까요? 조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군이 낄 수 있는 사주다 이 말이야 사고수나 이것도 보이는 사주구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조상님 전에 정성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사주다 그 말이야 내가 애써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내 명예가 잘못하면 실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야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명예라는 게 실추가 되면 거기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금전도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올해 내년 초까지는 이분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좀 구설이나 이게 좀 돌 수가 있고 내가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손상이 좀 많이 갈 수가 있어 네 명예가 실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의 과오 잘못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작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가요? 이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주라 뜻하지 않게 어떤 내가 의도치 않는 그런 문제로 나한테 안 좋게 다가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길게는 아니야 좀 당분간은 조금 고단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신이나 조상님 전에서 많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잘 조금 조상님 전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 이분이 채취 대조님께서 우리 상승 박사님께 찾아왔어요 상승초를 키고 한다고 하면은 많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? 달라지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분은 몸을 좀 잘 챙겨야 될 사주인데 건강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적인 건강보다는 조상의 문제로 오는 일신에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조상병이란 말이야 신병 신병 그런 게 내 몸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뒷목이나 어깨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결리고 많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처음부터 그러잖아 이 조상을 신을 배제하고는 참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신적인 부분이나 조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내 건강도 지켜가고 오래오래 행복을 명예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사님 그 조상병 신병은 사실은 그 원인이 없는 병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무병이라고 하는 건데 조상의 병 신병인 병원에 가면은 무당한테 가세요 그래 지금 이분 사주를 보고 있으면은 이 목 뒤쪽이 너무 아파 틀림없이 이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명심하시고 좀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다 필히 이분은 진짜 조상님들한테 공주를 간절히 빌면서 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상이나 신을 배제를 하고 사주를 볼 수가 안 봐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분이 거기에 속해 사주가 이때에서도 많이 빌었던 집안이기도 하는 거죠 부모 때 그 윗 때 조부 조모 이때 좀 많이 빌어 많이 빌고 특히나 외줄보다는 친가 최신 집안의 영향이 커 이 집에 어떤 할머니라고 얘기해야지 공을 많이 들인다든가 그런 덕기에 어떤 조상의 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도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 네 그래요 법사님 정말 소름끼치는 점수였고요 이분은요 KBS 전 아나운서였던 최동석 씨입니다 현재 전 아나운서였던 박지훈 아나운서님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분이시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지금 희귀 질환을 안고 계시네요 그래요? 나 깜짝 놀랐어 봤더니 지금 이분이요 희귀 질환을 안고 계시는데 이 귀 쪽에 상반고리간 피로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대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한 것도 있고 아나운서가 그리고 이거는 수술 후 완치된 데는 보장도 없고 약물 치료도 불가능하대요 딱 하나만 있대요 이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소름끼치네요 지금 이분은 사주니까 조상님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 그것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약물 치료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명을 이어가자 하면은 내 집 최씨 집안 조상님을 잘 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복이 있다 한들 명이 짧으면은 만사가 허사야 또 명이 아무리 길어도 복이 없어도 만사가 허사고 그래서 이분은 내 집안에 최씨 집안 조상님 잘 위하고 가셔라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답은 나와 있네요 조상님들한테 간절히 빌어야지 우리 최씨 대중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그래 하늘에 정해준 명이 다 됐는데 어떤 무속인들이 당신 뭐 살릴 수가 있어 이건 어불성설이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약하지만은 어떤 명의 줄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왕 지사 살아가는 거 좀 고통을 좀 줄여가면서 가시는 그날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다면은 꼭 우리 상상법사님께 상담 받으셔서 앞으로 좀 삶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